여러분들 저는 요즘 검찰이 우리 어떤 민주 진영에서는 검찰개혁과 검찰 비판에 관한 목소리들이 사실상 가장 조국 법무부 장관 어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리는 왜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지 진짜 눈으로 보고 그렇죠? 우리가 느꼈죠? 우리가 말만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저렇게 정치 개혁을 할 수 있고 피의자를 소환하고 그것도 피의자 소환 없이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하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요. 검찰개혁 플러스 언론개혁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검찰과 언론 이 두 거대 기득권 집단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검찰 하나가 잘못돼서 지금 여론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언론에다가 수사 기밀을 흘리고 그 흘린 수사의 기밀을 언론이 잘 포장하고 과대 포장해서 그걸 여론으로 형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요. 저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언론 통제라는 말은 언론을 통제한다는 말은 군사독재시제 때 쓰는 말이고 언론 반드시 개혁해야 돼요. 저는 언론 통제라는 말에는 여러분들과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검찰이 얘기하는 검찰주의. 그렇죠? 검찰이 얘기하는 검찰주의는요. 검찰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굉장한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그 엘리트 집단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뭐냐.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 우리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이끌려고 하면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외부가 그 어떤 외부 세력도 검찰이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 개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검찰이라는 사람들을 한 번 한 번 보면 물론 정의로운 검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검찰이 검찰주의, 검찰주의하는 사람들, 조직에 충성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네 조직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자기네 조직이 정의롭고 우리는 엘리트고 그래서 정치 권력의 간섭이나 어떤 영향력만 없으면 오히려 정치권이 압력을 가해서 검찰들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분명히 정치 검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자와 어떤 짬짬이를 해갖고 정치 검찰이 되고 없는 죄도 만들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검찰이라는 조직들이요. 스스로들이 생각하는 게 자기네들이 정의의 사도예요. 자기네들이 정의의 사도야. 과연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검찰은 정의의 사도일까요? 대한민국 검찰이 정의의 사도입니까?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현재 검찰은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기득권의 수호자예요. 그렇죠. 무슨 정의의 사도예요? 검찰이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 그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씁니까? 오히려 기득권들의 이야기 앞에서는 삼성 앞에만 가면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의 존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존재.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늘 검찰의 수사는 누구보다도 혹독하고 죄 없는 사람들은 가치 없이 구속되고. 이게 현재의 검찰이에요. 돈 있고 빽 있고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은 죄를 져도 죄 없는 놈으로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검찰이에요. 죄 없는 사람마저도 죄가 있는 걸로 만드는 것도 대한민국의 검찰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검찰이 신입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들어서 형장의 이슬로 만들었던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정부 때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 용공사건 조작, 간첩사건 조작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고 검찰이 신이에요? 자기네들이 저지드렸어요? 저지드려대요?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를 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마음을 달게 먹으면 죄 있는 자도 기소하지 않고 그 사람은 그냥 무죄로 살아가고요. 이게 대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그 법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 기득권 수호에 쓰였기 때문에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다시 촛불을 들고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검찰이 늘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기득권을 절대 신성불가침으로 수사하지 않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에게는 회유하고 협박하고 조작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수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검찰이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스스로들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니까 특히 대한민국 검사 특수부라는 애들은 성과를 내야 돼요. 우리가 특수부야. 우리가 수사야.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죄가 있어야만 해. 죄가 있을 때까지 털어요. 스스로들이 정한 타켓은 반드시 죄가 있어야 되고 기소를 해야 되고 그게 특수부의 사명이고 본인들의 엘리트 정신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검찰이 잘못된 기소를 했으면 국민들 앞에 머릿속에서 반송하고 그 잘못된 기소에 의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검찰도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바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인 공수처예요. 검찰은 자기네들이 서울시 간척조작사건 검찰이 죄를 물었습니까? 검찰이 검찰을 기소합니까? 검찰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검찰의 죄를 수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법적 장치가 없어요. 왜 검찰은 죄를 지어도 수사를 안 받습니까? 지네가 지네를 수사 안 하는 거죠. 왜? 검찰주의이기 때문에. 검찰 동일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불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봐요. 대한민국 검찰주의, 대한민국 검찰 권력과 가장 썩어있는 데가 뭐예요? 언론주의자들이에요. 언론주의자.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검찰주의자, 엘리트 정신. 우리가 세상을 정의롭게 한다. 언론주의자, 우리가 엘리트 집단. 우리가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대한민국 언론이 검찰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본인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 권력을 감시하고 정말 명분은 좋죠. 대한민국 언론이 그랬어요? 언론주의자들, 특히 대한민국 언론이 가장 비판받고 썩어빠진 게 뭐냐? 자기네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걔 돼지고 무지하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생산하는 기사에 대해서 읽기나 하고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 제 말 여러분들 너무 공감되죠? 얘네들은 아직도 1970년대, 80년대 언론이 국민들의 생각과 정신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가 써주는 기사에 구독이나 하고 그 언론의 기사를 읽어보기나 해. 70년대, 80년대는 그게 통했어요. 90년대도 통했어요. 2000년대 토반까지 초반까지 노무현 대통령 공격할 때까지 그게 통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언론이 기사를 쓰면 그 기사를 과거에는 언론은 기사를 생산, 공급자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는 여러분들 언론이 공급하는 기사에 우리는 그냥 보는 어떻게 보면 청취자, 구독자의 역할 밖에 못했지만 그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우리는 어때요? 단순히 구독자와 어떤 시청자가 아닌 팩트체크를 해요. 국민들 스스로가 언론이 쏟아내는 기사에 대해서 비판적 수기. 전부 1인 미디어 시대가 된 거예요. 각자가 언론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SNS가 발단하고 스마트폰이 발단하면서 언론사들의 이 오망과 엘리트 정신을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떤 조선일보 기사 여러분들 댓글 한번 보세요. 기사 제목만 봐도 조선인 줄 알았다. 왜? 기사 제목과 그 기사의 내용은 전혀 딴판이에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법부 개혁 가만두지 않겠다. 완전 장난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법원의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는데 마치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칫 잘못하면 들이받아버리겠다라는 뉘앙스로 그런 식으로 제목 장사를 통해서 클릭수를 늘려갖고 이런 게 여러분들 검찰 권력과 언론주의자들, 언론 권력이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늘 얘기하는 왜 똑같냐? 언론이 여러분들 힘없는 자들을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기사를 써요? 언론이 검찰과 똑같은 이유는 없냐?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언론이 나서서 취재하고 그 힘없는 자들의 억울함을 대신해서 취재를 하고 진실을 밝혀줍니까? 기득권들을 수호하고 기득권들을 옹호하는 기사를 써내려가고 광고 따기에 급급한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언론 아니에요? 검찰과 뭐가 달라요? 권력이 원하는 방향대로 기사를 상상해갖고 권력에 착실하게 충실한 기득권의 수호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대한민국의 언론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개혁이 시급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검찰개혁 바로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게 언론이에요. 찍히면 죽는다. 니네가 뭔데? 언론 니네가 뭔데? 우리가 찍으면 넌 죽어야 돼. 바로 지금 조국 반무부 장관의 어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는. 안 그래요? 조국 너는 떨어져야만 해. 조국 넌 나쁜 놈이야. 우리가 널 그렇게 정했어. 백만권의 기사를 쏟아내는 거예요. 조국은 나쁜 사람이어야 돼. 왜? 자기네들은 언론주의자들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기네들은 엘리트거든. 자기네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 조국이 물러나는 게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소설을 써가면서도 마구 던지는 거예요. 언론과 검찰이 어때요?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검찰만 나섰어요? 언론이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면 그 소설을 믿고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고 검찰이 그 착수된 수사를 말도 안 되는 언론에게 흘리면서 그 언론은 그 검찰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과대 포장하고 재생산해서 마치 조국 일가는 대한민국에서 사기 집단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집안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나쁜 새끼들이 어댔어요? 자기네들이 언론이라는 권력을 감시한다 그러면서 권력을 수호하는 집단 대한민국 검찰이 여러분들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법에 공정하게 심판을 합니까? 대한민국 권력이 삼성에게 일반 서민에게 들이대는 법의 잣대가 똑같아요? 자기네들만이 옳고 자기네들만이 정의롭고 자기네들만이 엘리트 정신이라고 갖고 있는 것은 썩어빠진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이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인간들은요. 바로 이 검찰주의자들 이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이 합세를 해갖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탁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투쟁 목표가 딱 정해졌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자꾸 투쟁을 하는데 대한민국 검찰 권력 다음에 대한민국 언론 바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언론에 언론 바크는 데 가장 여러분들 좋은 거 뭐예요? 그 기사를 쓴 기자들 직접 고소를 하고 앞으로 계극보는요. 언론사 상대를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직접적으로 다 고소할 거예요. 언론의 책무 확인 사실 확인 보도 정정 보도 안 하는 인간들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할 것이고 언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자기의 기사를 삭제하는 인간들 반드시 책임을 묻을 거예요. 귀찮지만 누구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언론개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줄을 끊으면 돼요. 앞으로 조중동의 신문에 광고하는 인간들 TV조선 채널A 광고하는 인간들 저희 계극본에서 TV조선 광고 리스트도 저희가 이미 만들어놨어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무슨 광고한다? 여러분들 언론사 길들이기 딴 거 아닙니다. 광고 끊으면 돼요. 얘네들은 이익집단이라서 돈 떨어지면 지내가 깨갱합니다. 이 싸움 누가 해야 돼요? 국민이 해야 돼요. 국민이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개혁을 모든 걸 맡길 수가 없어요. 5년 안에 해낼 수도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큰 맘 먹고 대통령은 전공법으로 가시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 국민이 스스로 일제 불매를 생활화하고 지금 우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를 거의 한 달 동안 대한민국에게 광란의 시대를 보냈어요. 이 광란의 시대를 볼 때 가장 뒤에서 웃고 있는 것은 저 일제 토착 외구들의 본진인 바로 아베예요. 어느 순간부터 일제 불매 일본을 넘어서자 정부만 싸우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아직도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하는데 일제 불매에 대해서 그 어떤 언론도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나중에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자금들 그 광고 그 돈줄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에게 엄청난 광고 스폰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돼요. 일제 불매는 생활화 조중동 광고하는 업체들도 우리가 불매를 생활화해서 정말로 조중동에 광고하면 괜히 우리까지 죽겠구나. 정말 이 사실을 만들고 조중동에 속해 있는 기자들 아 데스크에서 요구하는 기사를 썼더니 이 기사 쓰면 나 고소당할 것 같아. 안 써. 스스로들이 왜 우리가 여러분들 조중동은 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식으로 만듭니까? 안 그래요? 왜 조중동은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기사 내버리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스스로가 검열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이 기사를 썼다가 또 고소당할 거 아닌가? 제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조중동의 기자들도 내가 쓴 기사에 대해서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알면서도 쓰는 기사들을 스스로가 검열하게 만들다 보면 자기가 쓰고 싶어도 또 고소당할까 봐 그 기사를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귀찮고 진짜 괴롭게 만들면 안 합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이거 썼다가 검찰 출동해야 되고 또 소명서 써야 되고 자기가 앞으로 다가올 피해에 대해서 예상을 하면요. 함부로 팬데를 놀리지 않습니다. 그 싸움 누가 해야 된다? 바로 국민이 해야 돼요. 국민이 해야 돼요. 누구 의지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조선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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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년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제의 침략 현대 근현대 사로 보면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정치인들이 나라를 구합니까? 다 백성들을 구했어요. 지금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저항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 똑바로 정신 차리고요. 민주시민들이 독해져야 돼요. 쟤네들이 저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결사항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여러분들 저들이 입에 맞는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면 언론이 이렇게 할까요? 안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과 개혁을 저항 개혁을 막으려는 기득권들 검찰의 기득권 언론의 기득권 그리고 재벌의 기득권들이 총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주류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결사항전하고 우리가 저항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들이 저항한다? 오만한 거예요. 우리는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항하는 거예요. 저들이 저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또다시 언제 검찰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또 여러분들 언론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때 결사항전으로 여기서 물러나면 또다시 대한민국은 슬픈 백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똑바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저 대통령의 의지 꺾이지 않게 국민들이 뒤에서 힘 받쳐주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혁을 안 한다 그러면 언론과 재벌과 검찰과 모든 기득권들이 문재인 대통령 공격 안 해요. 개혁을 거부하는 자들 즉 내가 갖고 있는 거 뺏기기 싫은 새끼들이 문재인 대통령 빨리 물러말하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조금 귀찮고 댓글 하나 그리고 SNS 하나 쓰기 귀찮아도 우리가 저항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하게 돼요. 5.18 때는 피를 흘리는 우리 선배 우리 민중들의 그 피가 이제는 21세기 맞아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 하나 또다시 못 지키는 어리석은 국민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10년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을 잊으신 민주시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노무현의 한이 내 가슴 속에 10년 동안 있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저는 그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원천이라고 생각해요. 또다시 우리는 노무현을 또다시 문재인을 가장 아픈 대통령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게 여러분과 저의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이 싸움은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다. 우리가 저항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죽을 각오로 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많다고 지킬 게 많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스스로가 나태해지고 우리가 싸움의 전략이 수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사항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서면 대한민국의 백년은 어두운 백년으로 또다시 저 대한민국의 토착외구들에게 지배받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장한 각오로 민주시민들이 독한 마음을 먹으세요. 그 독한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저 같은 작은 힘들이 앞장서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갈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들 옛날 2002년에 노무현 정부를 못 지켰던 그런 국민들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비장하신 분들이에요. 그 힘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지치지 마십시오. 저도 안 지칠게요. 힘내시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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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